이 레논드 코엔의 할렐루야를 처음 듣는 분도 있죠. 우리 차태현 씨도 그렇고 저 처음 들어봤어요. 저는 B조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이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저는 일어서서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처음 듣고 사실은 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마음이 되게 좀 와 닿았던 것 같아요. 그 진정성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았고 하늘루야. 아멘. 정성호 씨 혹시 바비킴 씨 성대모사 가능합니까? 아이고 제가 못하는 게 어딨어요. 아닌데. 내려와봐. 바비킴 씨 표정 너무 안 좋아요 지금. 내려와봐. 내려와봐. 내려와봐.